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이리 오세요.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이리 오세요. 꿀밤 한 대 맞게. 새끼 저녁이 봐. 이리 봐. 그냥 약물 때리는 먹은 없어. 꿀밤은 때리지는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약물 좀 때려봐라. 꿀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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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이리 오세요. 들고 있어야지. 꿀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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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때렸어요. 나는 손심이 없어서 자네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다른 거 많을 거야. 꿀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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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임이 다 있네. not. 고기. 꿀밤을. 꿀밤. Paul. 곧 봐. 세 분. 불길하다 불길하다했어. 꿀밤을. 옆사람에게 손목 3대 맡겨요 손목을 3대를 하나 둘 30대도 맡겼다 몇 대 맡겨? 세대 한 대만에 남았어 이거 안 아프게 줄기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 아니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이번에 장모님이 그려면 내가 손목에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부분은 없다니까 그러네 그건 장모 때리면 뭐가 돼 뭐가 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옆사람에게 손목 3대 맡기 장모 때리면 종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게임인데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까도 살살 때린다고 이거 봐봐 빨갛이 얼마나 따가웠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번 받아보세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살이 쪄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벗고는 줄보라니까 왜 춤 그냥 착쌉착쌉 붙여 아니 춤 조금밖에 안 붙어서 아니 춤은 왜 붙여 이렇게 딱 때려 소리가 짱 나더라 남의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내 손에 붙였지 장모님 손에 왜 붙여요 내 손에 붙여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거에요 여기야 줘봐요 내가 안돼 안돼 춤을 묻히면 안돼 그거는 게임에 위반이야 알았어요 손에다가 춤을 치는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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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봐 이거 뿌리 올라오지 봐 봐 어휴 조금만 때린다더니 조금만 때린다더니 세대 때렸는데 그러면 그 6줄만 2줄밖에 안만들었잖아요 봐주기도 없네. 봐주기가 없어요.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불타오르잖아요. 지금도 불타오르잖아요. 뭐예요. 엽기 표정짓기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 아이쿠. 아이쿠 아래층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서. 얘가 뭘 아는 것 같아. 엽기 표정을 재야 한다. 그렇지? 아니 엽기 표정을 지을 때 안 웃어야지. 엽기 표정을 지을 때 따라 웃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요. 고릴라 같지 않아요? 무슨 고릴라 고릴라 그래. 고릴라 이렇게 참 있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아니 어찌나. 장모님 이렇게 표정. 바다 코끼리 표정을 지어도 좋고요. 부끄끄럼 표정을 지어도 좋아요. 아니 바다코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